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아 우영아 이게 더 뭔가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이게 아니고 너도 알지 솔직히 너는 배보이 약간 나른하게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볼게요 여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많이 지키는 대로 해 오늘은 제목처럼 날 봐 아무 말 하지 마야 빼고 좋아 모니터 한번 해볼게 네 그럼 MR 좀 올릴게요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아 박자가 너무 길리는데 너도 알지 솔직히 솔직히 배보이 어 그것만 좀 체크 좀 해줘 정바지만 뚝뚝 떨어지면 돼 너무 너무 레이백해서 뒤로 밀면 안 될 것 같아요 형 죄송한데 제가 혹시 몇 번 더 불러봐도 될까요? 아 그럼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음 불어볼게요 네 아 잘한다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다시 할께요 너무 좋고 우영아 너도 알지만 다시 해볼게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다시 할께요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다시 할께요 아 이 느낌 아닌데 그 느낌 아니에요 그 느낌 아니에요 다시 해 네 아 너무 이 언밸런스 네버에 너무 욕심이 나는거에요 그래서 아 조금 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제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족을 계속 느끼는거에요 어떤 결핍처럼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좋아 그 느낌 너무 좋고 배보이 전까지 찍어볼게 오케이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우영아 너도 에서 배딩이야 너도 알지 솔직히 너도 알지 솔직히 근데 지금은 너무 풀려있어 톨 형 소리 길죠 응 엄청 디테일하다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너무 같죠 너무 같죠 아니 너무 좋았어 다시 오 왜 다시 아주 좋은데 진짜 궁금하다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네가 의가 있잖아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너도 알지 솔직히 배보이 오히려 잘 모르는데 근데 본인 실력에 맞게끔 디테일화 다른거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만큼 끌어내서 가는거다 보위만 잘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건 5분이면 끝나죠 야 좋다 이 느낌 좋고 하나만 더 진짜 너무 무서웠던 게 저희 귀에는 되게 퍼펙트하게 들렸는데 사실 계속 다시 시키니까 약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새벽 한 두세 시까지는 안 끝나겠는데 약간 그런 생각을 들어서 더 이렇게 숨죽여서 가는 느낌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할께요 근데 같은 음이야 감사드림만 하십니다 너무 좋아 뒤로 갈게 진짜 너무 박진영보다 더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해 너무 좋은데 너도가 좀 계속 걸려 너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 되게 무서운 사람인 게 야 우영아 진짜 잘했어 이거 한 번만 다시 해? 계속 이래요 이거 살리고 다시 한 번 해볼게 저봐 이거 살리고 다시 한 번 해볼게 계속 다시 한 번 해보고 왜 살려? 데자뷰야 나 지금 너무 무서워 나 저 방에 들어가기가 싫어 좋아 이거 살려놓고 몸에 힘 빼야 돼 왜 이제 와서 이래 힘을 빼고 막 에너지는 넘쳐야 돼 넷째 하나만 잘 불러봐 넷째 하나만 잘 불러봐 네 네 네 이 느낌 좋고 하나만 더 네 근데 나 장담하는데 새우 오면 안 끝나요 나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나 춤 연습하러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그런 거예요? 어 새우 분명히 한 7시간 걸려요 나 이때 새우 셋이 올게요 가서 내가 이곳 소식을 전달할게요 어 여기 지금 무한 반복 지옥이라고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정내미 떨어져 나 갈 거야 갔다 올게요 네 이따 새벽 3시에 봐요 네 네 좋아 모니터 해볼게 세우 형 준비하세요 네네 세우 형 준비하세요 네네 나오세요 고생했어 아 잠깐만요 야 너무 잘해